안녕하세요. 국악계의 아이돌을 꿈꾸는 우리는 한강공장입니다. 저희 한강공장은 20대 학생들로 검은고, 아쟁, 그리고 해금으로 이어진 3인조 표정공장입니다. 한강공장은 말 그대로 공장을 뜻하는데요. 저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공장처럼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뜻을 가진 미래입니다. K-POP 장르와 국악 장르를 결합시켰기 때문에 국악이라고 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실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국악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팀입니다. 판티스트 무대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간장공장입니다. 한강공장. 안녕. 편티스트 무대를 잘하십시오. 잘하십시오. 안녕하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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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